여자들끼리 모여서 연애나 결혼을 할 만한 괜찮은 남자들이 별로 없다고 후념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광경을 본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은 자기 분수를 모른다고 성토합니다. 어느 모로 보나 평범한 여자가 상위권 남자만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하니 짝을 구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여자에게 상승 짝짓기 본능이 진화했다고 추정합니다. 여자는 원래 눈이 높다는 겁니다. 여자가 그렇게 진화했을 만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자의 상승 짝짓기 본능이라는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원시사회에서 여자가 최소 필수 부모 투자를 남자보다 무지막지하게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여자가 좋은 유전자만 얻는 전략을 쓴다면 자신보다 무지막지하게 수준이 높은 남자와 짝짓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원시사회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을 다른 여자들과 공유하는 것을 감수하면 자신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자 100명 중 61등 하는 여자가 남자 100명 중 30등 정도 하는 남자와의 짝짓기를 욕망한다고 해도 사냥채집 사회에서는 자기 분수를 모르는 바보 같은 행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61등 하는 여자가 60등 정도 하는 남자와 짝짓기를 하는 것이 바보 같은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상승 짝짓기 본능이 진화한 것 같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부모 투자를 많이 하기에 까다로운 암컷으로 진화했으며 그 때문에 괜찮은 남자의 기준이 높은 겁니다. 남자가 정액만 달랑 투자하는 경우에는 가입연령의 거의 모든 여자들이 괜찮은 여자입니다.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대단히 우월한 남자라면 올해의 열등한 여자와 결혼해도 내년에 우월한 여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웬만한 여자는 다 괜찮은 여자입니다. 대단히 우월한 남자라면 아내가 마음에 안 들 때 그냥 이혼해버리면 됩니다. 아내를 한 명만 맞이할 수 있으며 이혼을 감행하기가 부담스러운 평범한 남자라면 아내를 더 신중하게 골라야겠죠. 이런 경우와 비교해도 여자가 잘 번식하려면 결혼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가 생긴 후에 이혼을 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대체로 훨씬 큰 번식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상승 짝짓기를 욕망하는 여자가 남자보다 욕심이 더 사납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여자가 상승 짝짓기를 욕망하거나 실현하는 대신 대가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원시사회에서 평범한 여자가 대단히 우월한 남자로부터 좋은 유전자만 얻는 전략을 쓴다고 합시다. 남자는 여자바 섹스는 하지만 여자와 여자의 자식을 돌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좋은 유전자를 얻는 대신 이런저런 대가를 치릅니다. 미혼 여성이 그런 전략을 쓰면 자식을 혼자 키울 위험이 커집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애 딸린 여자이기 때문에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집니다. 또한 여자의 자식이 계부의 슬아에서 자라기 때문에 사랑을 덜 받게 됩니다. 유부녀가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우월한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남편에게 걸리면 이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자식을 남편이 덜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아주 잘 속인다면 여자가 상승 짝짓기 욕심을 부린 대가를 여자 대신 남편이 치르게 되겠지요.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때로는 폭력이나 속임수를 써서 공짜를 챙길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여자가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 전략을 쓴다면 좋은 유전자를 얻는 대신 남편을 다른 여자들과 공유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화한 심리기제, 즉 선천적 심리기제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인류가 일부 일처제 사회에서 진화한 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따라서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상승 짝짓기 본능이 진화했다면 현대 여성들도 그 본능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를 법으로 금지할 뿐 아니라 남자가 동시에 여러 여자들과 연애를 하는 것도 대단히 금기시합니다. 따라서 원시 사회와 비교해 볼 때 21세기 여자들은 자신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남자와 짝짓기를 하기가 훨씬 힘듭니다. 저는 여자의 상승 짝짓기 본능이 일부 일처제와 만났기 때문에 괜찮은 남자가 없다고 여자들이 푸념한다고 추정합니다. 일부 일처제 덕분에 인기가 바닥인 남자들의 짝짓기 기회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반면 일부 일처제 탓에 대단히 우월한 남자의 짝짓기 기회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많은 여자들이 이전에 비해 질이 훨씬 떨어지는 남자들과 짝짓기를 해야만 합니다. 일부 일처제에서 인기가 바닥인 남자들의 환희가 평범한 여자들과 인기 있는 남자들의 푸념이 됩니다. 인기 있는 남자들의 푸념은 인기 최고인 여자의 환희가 됩니다. 이제 최고인기녀는 최고인기남을 적어도 결혼생활에서는 독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승 짝짓기를 욕망하는 여자가 욕심 사납다고 욕하는 남자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울 때 남편이 용서하는 것에 비하면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 아내가 훨씬 더 잘 용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에 진화적 근원을 파고들면 남편이의 다른 여자들과 아무리 섹스를 하고 다녀도 아내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은 아내의 유전적 자식이기 때문인 듯합니다. 반면 아내가 바람을 열심히 피우고 다닌다면 아내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이 남편의 유전적 자식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남편은 막대한 번식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바람 푸운 아내에게 엄청나게 분노하도록 남자가 진화한 듯합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의 바람기에 어느 정도 관대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남자의 바람기를 너무 혐오하면 여자가 우월한 남편을 다른 여자들과 공유하는 전략을 쓰기 힘듭니다. 질투와 관련하여 남녀의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된 이유는 결국 여자의 부모 투자가 남자보다 훨씬 컸기 때문인 듯합니다. 즉, 원시사회에서 여자가 임신과 수유의 부담을 독박 썼기 때문인 듯합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진화심략 가설들이 모두 옳다고 합시다. 바람 피운 남편을 상대적으로 쉽게 용서해주는 너그러운 마음이 여자에게 있는 것도 여자가 부모 투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이며 꿀사나워 보이는 상승 짝짓기 욕망을 여자가 품는 것도 여자가 부모 투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자신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여자도 품어 안는 남자의 너그러운 마음도 남자가 부모 투자를 덜 하기 때문이며 다른 남자와 섹스를 했다고 아내를 죽여버리는 남자의 속 좁은 마음도 남자가 부모 투자를 덜 하기 때문입니다. 상승 짝짓기를 욕망하는 여자가 세상을 너무 쉽게 살려고 한다고 또는 세상을 너무 쉽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자를 강간해서 임신시키면 남자는 막대한 번식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 필수 부모 투자를 여자가 남자보다 무지막지하게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속이고 여자와 섹스를 실컷해서 임신시킨 후에 차버리면 남자는 막대한 번식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최소 필수 부모 투자의 남녀 차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 투자의 남녀 차이 때문에 여자는 상승 짝짓기 본능을 진화시켰으며 원시 사회에서는 그 본능을 상당히 많이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일처제 사회에서는 많은 여자들이 상승 짝짓기의 측면에서 좌절하기 때문에 푸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자는 예나 지금이나 남자한테 강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사랑한다고 속인 후에 먹튀 전략을 쓰는 남자에게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쥐뿔도 없는 여자가 우월한 남자와 짝짓기를 하는 모습만 보면 여자가 날로 먹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측면만 보면 안됩니다. 먹튀 전략을 써서 자식을 자궁 안과 밖에서 키우는 부담을 여자에게 몽땅 떠넘기는 모습만 보면 남자가 날로 먹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열 사다리를 기어오르기 위해 기를 쓰는 모습만 보면 남자의 삶이 더 고달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측면만 보면 안됩니다. 강간의 위험 먹튀 전략의 위험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모습만 보면 여자의 삶이 더 고달파 보입니다. 40살이 다가올 때 사회에서 성공한 남자들이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반면 상패녀라는 소리를 듣고 사실상 모든 여자들이 서로와는 모습만 보면 여자의 삶이 더 애처로워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연선택이 남녀에게 공평하게 작동합니다. 자식이 한 명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자 하나와 난자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평균 번식 성공도는 서로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시사회에서 대단히 우월한 남자가 수많은 아내들과 섹스 파트너들을 거느리는 것만 보면 남자의 환희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남자들 중에는 모태솔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측면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떠받들어주지만 그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부모 투자를 많이 하는 여자는 임신과 수유의 부담을 독박 쓰는 여자는 온갖 방면에서 그 비용을 톡톡히 치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변동이 감사합니다.